안녕하세요. 데일리블록미디어의 크립토엑스입니다. 그럼 7월 1일 데일리블록미디어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의 블록체인 스타트업 키로브가 잘못된 주소로 전송된 암호화폐 트랜잭션을 취소할 수 있는 리트리버블 트랜스퍼를 개발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 등 언론들이 30일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암호화폐 송금린과 수신인이 키로브가 제공한 고유코드를 각기 입력해 일치해야만 암호화폐 이체가 완료되는데요. 키로브는 수취인이 올버른 코드를 입력하기 전에는 송금인이 언제든 트랜잭션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오재단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55%의 응답자는 암호화폐를 보낼 때 스트레스가 떨어지는 인간 실수를 경험했으며 18%는 그 같은 실수로 인한 손실을 겪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블록체인 기술 개발 사업에 1133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번 사업은 차세대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위해 기획됐는데요. 2018년 기술성 평가를 통과한 후 지난해 사업 재기획을 거쳐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에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1133억 원을 투입해 블록체인 처리 성능 향상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핵심 원천 기술 개발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합의 기술,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기술, 분산 신원 증명 기반 개인정보 처리, 신원 관리 기술, 데이터 주권, 보장 데이터, 관리 기술 개발을 추진합니다. 먼저 탈중앙화를 유지하면서 블록체인 참여자가 증가해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도록 합의 기술을 개발합니다. 현재의 블록체인 기술은 네트워크 참여자가 늘어날수록 합의 처리 속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따라서 속도 개선 및 서비스 확정성을 위한 고성능 합의 기술을 개발을 추진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 및 블록체인 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분산 신원 증명 관리 기술 및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또한 개발합니다. 또 대용량 데이터를 관리하고 빠른 속도로 분석해 블록체인 서비스의 활용성을 강화하는 기술 개발이 추진됩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조연결 비대면 신뢰사회 기반인 블록체인의 기술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난달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에 따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특금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거래 투명화를 위한 특금법 시행령 토론회 자리에서 고선령 FIU 사무관은 업관법이 만들어지고 자금 세탁 방지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 자금 세탁 방지를 먼저 부과하다 보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업계와 소통이 많아야 한다는 것을 실감한다. 앞으로도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특정 금융거래 정보에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다만 특금법은 베스트 범위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요건 등을 시행령에 위임했습니다. 업계는 특금법이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규제법인 점을 들어 업계 의견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는데요. 특히 베스트의 범위가 잘못 설정될 경우 비거래소인 업체들에게 과도한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이날 토론회 참석한 김영일 단할핀테크 사업전력팀장은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 이상거래, 탐지 등의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면서 암호화폐를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소 수준의 이상거래 탐지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순호 두나무 대외협력팀장 또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황팀장은 특금법은 규제법이기에 한계가 있다고는 생각한다. 다만 비즈니스 영역까지 침해받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FIU는 업계의 고충을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더 준비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업계의 의견을 듣고 추가해 나갈 것이라면서 시행용 마련 과정과 후속 조치 마련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암호화폐업계뿐만 아니라 은행 등 여러 주체들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고 사무관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면서도 은행 등의 입장을 덮고 갈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을 챙겨가려고 검토 중이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럼 오늘의 데일리블록 미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엑스였습니다. 좋아요와 추천, 구독은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주에 다시 만나요. 다음주에 다시 만나요.